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운세 빨리 올리죠 늘 밤늦게 올리거나 새벽에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일들을 몰아치고 운세를 좀 올려보려고 지금 저녁 먹는 시간에 일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명리 공부를 해서 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세요 사실 그런데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사조 지식을 몰라도 상담 자체는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삶을 충분히 살아오셨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면 그런 부분은 유리하거든요 거기에 사조 지식이라는 것만 조금 얹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유벨란 공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시도를 많이 해보는 스타일 분들이 연구도 잘해요 상담도 잘하시고 어떤 한 틀에만 메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연구 자세로만 너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보다는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부분이 잘 맞고요 내가 상담업으로 나가겠다 이거는 완전 방향이 달라요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아무래도 임상을 좀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되고 사람 상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도 좀 경험을 해보시고 좀 많이 방황을 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이제 오늘의 운세를 할 텐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병화가 떴죠 병화가 떴고 요일 쪽으로 보면은 7월 18일이 지금 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목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병진일이라고 하는 일단 태양이 떴죠 요거 오른쪽에 있는 원을 한번 보시겠어요 비경, 겁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보이시나요? 비경, 겁제,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 순서대로 생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기온이 인성이면 목기온이 영향을 팍 하고 터트리게 되면 재성을 누르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핸드폰 찍어서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기술 쪽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다음 달 정도 되면 풀리겠죠? 이 부분이 수익 창출이 막해져서 영상은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저한테 수익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집이 안 팔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억지로 뭘 하기보다는 공부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정말 방법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일단 시간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준비를 하시면서 자 이제 볼게요 지금 신미월이잖아요 신미월인데 정, 을, 기 이 순서로 간단 말이죠 현재는 을목이 짧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을목은 병아 입장에서는 볼 때 인성입니다 인성은 재성과 반대편에 있어요 돈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간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금자는 흐름이 막히거나 혹은 금자는 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내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막힌다는 뜻도 있어요 이번 달이 그리고 지금 기회년이잖아요 기회년이고 지금 해가 병아 입장에서는 사실 절지예요 절지는 뭐가 끊어진다는 뜻인데 뭐가 끊어지냐면 위에 있는 상관도 절지에 놓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지장관이 다 절지에 놓이죠 지장관 제가 보시기 쉽도록 이미 풀어놨어요 무갑임이거든요 무토는 병아 입장에서 식신이고 일할 때 식신 정말 중요하죠 간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이에요 인성이 끊기고 일정인 부분도 단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자식과의 관계도 끊길 수가 있고 결혼하셔서 자식을 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관성은 나한테 직장이죠 이런 직장 부분 또 혹은 여자 병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연인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의 운이거든요 이 절제의 운인다는 것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절제와 세주와 간대지를 그래서 제가 적어놨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하루의 일진을 보게 되면 지금 청관의 정제와 상관이 더 있잖아요 상관은 관을 더 예리하게 깎아줍니다 관을 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을 더 예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적으로 오늘 좀 예민할 수가 있어요 일적인 환경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나한테 뭔가 시키려고 관이 예리해진다는 거죠 상관은 관을 예리하게 해줍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제라는 것은 남자분들한테는 여자고 그러니까 이성 운도 있고 금전 운도 되겠죠 쟤는 관을 튼튼하게 해주겠죠 주변의 일적으로 좀 든든하게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양보를 해주는 운도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감목입니다 감목은, 감목 일간분들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늘 똑같아요 현재 심미율 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다운이 되어 있지만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이게 대박을 치는 운이 아니고요 소액의 어떤 일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의 운세잖아요 오늘 하루는 일적으로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노련하고요 능숙해지는 날입니다 감목분들이 기회를 잘 따기 위해서 일에 집중하십시오 뭔가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매매운에 많이 하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늘의 운세든 그 달의 운세든 그 달의 운세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오늘 하루만 반짝 하세요 오늘 하루만 하루만 일이 좀 잘 돼요 자, 그리고 을목분들 넘어가 볼게요 을목분들은 쉬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제 미래 하나만 보고 달려오신 보고는 알겠는데 오늘 하루는 어떠냐면 내 마음하고 내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달라요 나는 조심스럽게 평상시대로 얘기를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평상시대로 행동을 했는데 주변에서 트집을 잡고 뭔가 뒷말이 좀 많아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간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추스르셔야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화분들 보겠습니다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괜찮죠 주변에서 아주 든든하고요 자식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적으로 좀 방향을 틀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에 좀 감동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이웃분들이라던가 내 눈에 자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병화일관인데 강아지를 키워요 평상시대로 늘 왔다 갔다 하는 산책길을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근데 마주치는 사람이 12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마개라던가 강아지가 소변이나 대변에 함부로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때그때 다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웃분이 약간 좀 오해를 하시고 그 강아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죠 대소변을 함부로 봤었다 내가 얼마 전에 치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병화분도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구분들에게 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조용히 지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하자는 거죠 제의기능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시기적으로 일적으로는 좀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방해를 맞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괜찮습니다 주변 직원이라던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친구분들이 본인의 일적인 부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내가 지금 뭔가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일을 해야 되거나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일을 지금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주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토 분들 넘어가 볼게요 토일간 자 무토 무토 분들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 달이에요 시기 자체가 그리고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맥이 이제 교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하는 과정하고 또 다르게 내가 지키지 못할 선약속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납기 기한을 지키겠습니다 돈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납기 마감이 언젠데 이때까지 꼭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은 좀 두리무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범위를 지정을 하시거나 어디에서 언제까지 좀 넓게 지정을 하셔서 이때까지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를 확정을 짓지를 마세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옳게 해도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슬슬에 오를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기라 좀 마음이 쓰이는데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뒤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선예약건들이 많이 본인에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배당이 되고요 뭐 입금을 이미 하고 뭐 예약을 잡고 프리랜서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선입금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 50%나 60% 먼저 선입금을 받던지 아니면 100%를 받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계약서랑 같이 들어오던지 이 일에 대해서 보장이 된 어떤 그런 담보를 전제로 한 일들이 들어와서 좀 일적으로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기토분들 하루고요 이제 경검하겠습니다 경검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주변에서 다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재능이나 금전이라던가 이런 걸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시기적으로 오늘 하루의 운센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회사에서 갑자기 내가 하지 않았던 분야의 어떤 새로운 분야를 준비를 시켜요 게임 쪽에서 그림만 아시던 분인데 갑자기 기획 업무도 한번 해봐라 라고 던져준다거나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갑자기 외부에서 준비를 시켜서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좀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신근분들입니다 신근분들은 본인을 도와주는 외부의 어떤 그 동네의 그런 손길이 많은 시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실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이번 달 실력보다는 내가 외부의 마케팅이 조금 오바가 되는 시기라서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본인의 일하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자꾸 이상한 변수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물건을 제대로 준비를 시켜서 거래처로 보냈는데 배송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납기기한이 분명히 확실했는데 공장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일적으로 뭔가 좀 꼼꼼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일적으로는 발전이 조금 정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임수분들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자식이 좀 잘 풀려요 일적으로 그리고 학업이라든가 사업 같은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궤도에 오른 것이 눈에 보이고요 오늘의 하루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업무적인 실적에서 내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 실적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콜센터를 다니시고 계신 임수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하루를 지금 제 거를 꾸준하게 보시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콜수를 500콜, 400콜 이렇게 잡았다 정말 많이 받는 콜을 그렇게 받겠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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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에 갈 때는 150콜에서 200콜밖에 안 됐다 그날 들어오는 콜이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쓸데없는 어떤 잡물을 맡아서 내가 중간중간에 자꾸 전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좀 눈앞에 실적에만 마음을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오늘 하루의 운이니까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수분들인데요 개수분들은 요즘 계속 좀 제가 안 좋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일하시는 곳에서 계속 뭔가 본인이 본인 업무 역량보다 좀 많은 희생을 하게 되세요 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회식에 계속 불려가신다거나 그리고 위에 아주 높은 분들이 자꾸 식사를 하자라고 회식과 별개로 자꾸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책상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신다거나 조직에서 계속 내 업무가 아닌 뭔가 잡일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그만큼 몸도 바쁘고 마음은 힘든데 나는 언제 풀리나 나는 언제 풀리나 이렇게 그냥 놓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기뻐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회사에서 본인을 위해서 뭔가 다른 어떤 영역을 준비를 시키려고 해요 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아까 경금 분들 얘기했을 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개수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들어옵니다 뭔가 새로운 계약을 연장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일만 맡았었는데 해외지사도 한번 해보실래요 두 달 정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맡아 보실래요 라고 얘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분들은 좋은 부분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별 운세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중 하루 남았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올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간 조정을 해볼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